안녕하세요 생명과 리액션을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수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 생명과학원 캐치로직 강좌의 OT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캐치로직이 뭐야? 라고 하면 연간 커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 완성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써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생명과학에서의 핵심 단원이죠 막전이 근육 유전에 대해 이 파트에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방법을 공부하고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파트입니다 이제 구제적으로 들어가서 캐치로직은 12월에 개강을 하고요 철철로직만을 선택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활용하는 강좌와 교제가 되겠습니다 철철로직이란 건 무엇이냐? 연간 커리나 개념 강좌 오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철로직의 철은 한종철이에요 살짝 유치하죠? 한종철이 생명과학원에서 막전이 근육 유전에 대하여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스킬과 논리일 텐데 스킬과 논리라고 해서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풀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대신 고민을 하고 그걸 알기 쉽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철철로직 한종철의 문제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또 어떤 경우에는 와 대단하다 이걸 들었더니 문제가 잘 풀리네 둘 다 적절하고 맞는 반응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친구들은 철철로직 수업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아직 학습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처음 보는 풀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다소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됩니다 그래서 철철로직만을 복습을 하고 싶다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공부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냐 개념 강좌에서도 제가 철철로직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개념 강좌, 개념 교재에 수록된 철철로직만을 발췌한 게 바로 이 캐치로직이라는 강좌와 교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걸 다시 한 번 복습을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개념에서도 했지만 한 번 더 강의를 철철로직만 연습하고 싶어 그럼 이 캐치로직 강좌 교재를 쓰신대요 그리고 다른 타강사분의 수업을 듣다가 한종철 강사의 막전의 근육 유전에 대한 풀이 법만 다시 한 번 풀이 법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한종철 커리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 한종철 커리에 있었던 내용 중에 딱 철철로직만 발췌한 이 캐치로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내신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 제가 완자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자로 활용되는 내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완자는 말 그대로 창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풍부하지만 문제풀이 방법론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완자로 내신 대비를 하는 고2, 내신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치로직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문제풀에 도움이 됩니다 교재는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올해 표지입니다 원석이고요 결국 그것이 멋진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져서 됐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진짜 멋진 다이아몬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해보겠다라는 각오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란 보면 그렇게 시시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물을 보면 가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철철로직을 부분 발췌했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막전이군이기 전에 시작점 그리고 차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빨리 캐치할 수 있냐 전반적인 문제풀이의 루틴을 배우고 연습하는 강좌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학습, 탐구해제, 대표기출 같이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특징을 가볍게 말씀드리면 개념 때 공부했었던 것들을 막전이군 윤장 파트에서 가볍게 개념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 사이즈가 큰 문제를 단계별로 쪼개서 어떻게 훈련하면 되는지 문제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는 방법 전반적인 문제풀의 루틴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대표기출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체 제작한 진검다리형 탐구해제로 좀 더 계리감을 줄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걸로 캐치로직 활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과 동시에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종철의 기출문제집을 활용할 거라면 MDGC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를 타냐에 따라서 자료분석의 기술에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또는 알짐이 만시에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활용하든 간에 캐치로직에서 활용되는 철초로직을 계속해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풀의 경우에는 추천 순서는 MDGC를 먼저 풀면서 캐치로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료분석의 기술 줄여서 자분기입니다 그리고 자분기와 병행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 RGB 기본 문학 모의고사 그리고 만점 시퀀스 핵심 문학 모의고사 이 세 개는 보통 동시에 하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단계로 하면서 캐치로직을 계속 사이사이에 복습을 하고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초로직을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 주는 게 좋은데 추천은 3회독을 추천을 합니다 3회독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듣는 걸 1회독, 스스로 정리하는 걸 2회독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복습하는 걸 3회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학습하면 좋은 교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분석의 기술은 낙전이군 유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심화 코스예요 그래서 특히 자분기 수업을 들을 때 현장 수학생들도 캐치로직에 포함된 철초로직을 계속 복습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만점 시퀀스와 RGB는 주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점 시퀀스는 올해 총 50회 그리고 RGB는 총 80회가 수록되는 모의고사인데 주간지처럼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핵심 문항 그리고 기본 문항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막전이군 유전에 대해서 까먹거나 또는 반복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MDGC 한종철의 기출문제집인데 해설강의 듣는 중에 제가 계속해서 필요한 파트 막전이군 유전은 철초로직을 계속 복습을 유도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철초로직 파트를 찾아서 여러분들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제 입구와 업로드를 말씀드릴게요 교제 입구와 개강은 12월 9일날 진행이 됩니다 업로드는 비유전과 유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막전이군 수축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스튜드 버전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유전의 경우에는 현장 차량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으로 촬영이 돼서 1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날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강 예정은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완강이 되니까 학습의 계획을 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꾸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체력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보통 9월 평 끝나고 나면 꽤 많은 수험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중력 집중력이 많이 저하돼서 근데 그 원인 중에 바로 뭐냐면 체력관리가 잘 안됩니다 수험생활이 그래서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체력관리를 저는 매 강의를 찍을 때마다 끄트머리에 캐치프레이즈 계속 외쳐드려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반복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 놓고 퇴체가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활에서 결국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냐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시간 내 문제를 잘 풀어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 반복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캐치로직의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능 대박 화이팅!